안녕하세요 나는 민글라바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지금 친구랑 같이 한강으로 가려고요 이 영상에는 제가 한국말로 처음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대서 미안하다고 안 나와요 이번에는 그 유행을 찾기 위해 여행을 만났습니다 여행을 만났습니다 여행을 만났습니다 여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만났습니다 여행을 만났습니다 여행을 만났습니다 여행을 만났습니다 어? 차 안보여 저희 도착했습니다 못 Daiparum 장면로 아니! 바람탑의 얼굴 이상하게 아슬아슬 아, 너무 많아. 하주 마. 다음 주에 만나요. 신라면넥 아, 만약에 가깝게 넣은 후... 보니께요. 보통 안에 제시를 하면 길이네요. 어... 이렇게 놓고 계속 이렇게 앉아주면 밑에가 타면 돼. 지금? 응. 여기 딱, 가운데. 여기 해지.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앞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찍지 마마. 잘 먹겠습니다. 뭐? 스킨치. 계란. 말 안하는 라면 알아. 라면. 야, 라면. 다시. 이제 다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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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냥 이걸로.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자, 스캐시. 킹킹. 알람에 다 먹었습니다. 김에. 다 먹었습니다. 요즘 이곳이 원래는 вет dassel music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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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p. 웃음. 이게 다 먹었습니다. 아까 저장의 생활을 배웠어요. 나중에 보여줘야 하는데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